역사적으로 야고보서에 대하여 가져왔던 오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의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부정하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의의를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서신에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야고보서에 나타났다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러한 면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야고보서를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는 책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오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오해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성도들이 이제 빗박 속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주어진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는 이미 이 신앙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기초 위에 있고 그런 공감대 위에서 이제 시험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권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권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를 세 번씩이나 사용하여 강조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들에서는 religion이라는 단어로 대개 번역을 했는데 이는 종교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안 되고 신앙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종교라는 일반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것이죠 원문 헬라의 의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함 두려워함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어 경건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또한 자신을 살펴 흠이 없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한 이 경건이라는 한자어로 번역한 것은 매우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을 말씀하기까지 19절에서 26절까지 줄곧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연결하며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에 대하여 야고보는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올바로 응답함으로써 실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응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말씀이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가 본문에서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이었던 18절 바로 전구절에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8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낳았다라는 것은 새로운 출생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두 개의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거룩하신 흠이 없는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처리되며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새로 태어난 그 생명이 그 생명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거듭난 것, 우리의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18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19절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또한 21절에 보면 마음에 심긴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Implanted Word 심겨진 말씀 마음에 심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외부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심겨진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새 언약의 성취를 염두에 둔 표현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변명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이 두 가지로는 대표적인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 함은 과거의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 율법 앞에 철저히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실패의 증거가 멸망이었습니다 북한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이스라엘 민족의 처절한 실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개시를 주시는 통로로 사용한 인물이 예레미야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 말씀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폐허 속에서 멸망의 한복판에서 증언자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은 돌판에 새겨주고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사람들이 귀로 듣고 보므로 행야에 왔는데 불가능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유대민족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한민족이었으면 잘 해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민족의 실패는 유대민족이라는 그 민족의 실패가 아니라 어떤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 율법 앞에 스스로 행함으로 우러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멸망의 중심지에서 그 멸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그 심겨진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구보가 이 서신을 통하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야구보 사도를 비롯하여 그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이 세원약의 성취를 이미 경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자신들 안에 일어난 어떤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라는 것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있지 않느냐 성령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야구보서가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는 책이라는 오해를 불시시켜 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고 그 말씀을 바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셋째로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시며 또한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 존재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으며 또 구원 받을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를 근거한다면 선한 행위를 할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선한 행실이 없을 때 때로 유혹과 시험에 쓰러질 때는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할 때 구원의 확신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이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때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갈등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 속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갈등이 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 그 자책과 그런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곧 구원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제 대신 내 안에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앞으로 계속 향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기서는 갑자기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더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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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라론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인들에게 더 익숙한 표현이죠 요한보금에서부터 사용됐지만 그런데 율법 노모스라는 단어를 갑자기 쓴 것은 유대인들을 배려한 유대 문화에 익숙한 이들을 배려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옛 언약 아래 갇혀있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이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죠 그러므로 야구부서는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는 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며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따라해야 될 순종해야 될 실천해야 될 말씀은 바로 그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으로의 인도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구속받기 싫어서 얽매이기 싫어서라고 하죠 착각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만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라는 형태를 주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지서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이 자유의 삶이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온전케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비유가 바로 이 씨앗과 땅의 비유인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씨앗은 말씀을 의미하고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집뿌리는 농부의 비유 또 네 가지 밭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이 밑바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가장 기초가 되는 비유가 바로 이 씨앗, 말씀의 씨앗과 영혼의 밭의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말씀의 씨앗을 소수의 택한 받은 사람들에게 심어주시는 단계입니다 바로 야구부 사도와 그 당시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주신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녹음이 온 세상에 말씀의 씨앗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까지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음으로 추수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삼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삼 단계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단계입니다 심판의 단계입니다 그 가운데 뿌려진 씨앗들이 덜어놓은 길가, 덜어놓은 돌밭, 덜어놓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길가와 같이 단단해져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의 토양 돌밭과 같이 겉은 흙이지만 속에 엄청난 돌이 있어서 뿌리 내리지 못하 열매 맺지 못하는 토양 가시덤불이 있어서 그 말씀의 기운이 자라다가 그 가시덤불의 기운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탐욕에 잡아먹히는 그러한 토양 그러나 좋은 밭은 몇십 배의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땅인가 아닌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씨앗이 나를 통해 전해지는가에 의하여 결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고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서만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이 말씀의 씨앗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심겨지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삶 속에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부서 말씀의 이제 이 말씀이 전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여러 신체 기관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의 귀, 귀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경청을 강조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경청의 자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영적인 귀, 경청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빨리 듣는다, 이것은 귀가 얇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 들려오든지 빨리 반응하는 그런 귀가 아니라 속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영적인 귀, 이 육적인 귀로는 분명히 듣는데 영적인 귀로는 필터링을 해버려요 커트해버리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귀에 지시를 해요 다 듣지 마라, 힘들다 내가 네가 다 들어버리면 내가 양심이 힘들으니까 적절히 들어 다 받아들이지 마, 나는 어떤 지시가 나오죠 그래서 육체의 귀는 분명히 들었지만 영적인 귀로는 막아버리는 거예요 듣기는 빨리 하라라는 이 말씀 이것은 아무런 저항 없이 들으라는 거예요 깊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납하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입이라는 기관을 통하여 말씀에 반응하는 언어를 강조합니다 19절에 말씀해 보면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또 26절에 보십시오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는 건 말의 속도를 느리게 하라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매우 적절한 말, 절제된 말, 적합한 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단어수를 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적은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목적,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이 언어, 단어사에 큰 차이가 있죠 남자들은 핵심적인 논리적으로 딱 필요한 단어만 말하는 그것을 좋아해요 여성들은 감성적으로 공감의 언어가 발달됐기 때문에 충분한 공감의 언어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성들이 볼 때는 한 2분, 3분이면 끝날 게 여성들은 한 20분, 30분, 오니 2, 3시간 동안 해도 못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들은 전화로 1시간, 2시간 막 얘기해놓고 또 마지막에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하자 그럼 남자들은 도대체 무엇이 자세할 것인가 여성들은 어떤 일을 때는 어머, 어떡하니, 어떡하니, 어떡하니 그러면서 어떡하니만 뭐 열 번만 알고 그러면 상대방도 그래, 어떡하니, 어떡하니 남자들은 그랬니? 그럼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단어수를 줄이라는 게 아니야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 저를 제어라는 것은 무조건 말수를 줄이라는 뜻이 아니죠 단어수가 많아도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는 언어라면 그건 많아도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명력이 살아있는 사람의 언어는 부적합한 말이 없어요 합당하지 않은 단어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새롭게 하는 그런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이 없습니다 왜곡된 말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트위스트한 그런 말이 없어요 가감하는 말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언어가 되는 것이죠 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영혼 기록된 말씀 마음에 기록된 말씀에 지배되는 혀가 될 때만 우리의 혀는 제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없는 영혼은 그 언어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습니다 이야기를 전할 때 가감하며 전합니다 더하고 보태고 그래서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으므로 갈등을 일으키며 결국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삶이죠 셋째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영혼의 거울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우리의 외모를 교정합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눈으로 보고 문제를 발견하고도 바로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그것은 마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깨달음이 있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긴 봤는데 왜 잊어버릴까요? 그걸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귀로는 들었는데 왜 듣지 못할까요?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혀로서 왜 적합하지 않은 말이 튀어나올까요? 본심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혀가 전달하는 그 언어 이면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문제가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이 왜 왜곡된 그러한 상태에 존재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언어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말들이 튀어나올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에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을 때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은 그 기능을 합당하게 발휘하지 못합니다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그렇게 다 분열된 인격이 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말을 해도 합당하지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것 마음에 넘치는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정보를 보고도 사람들은 다르게 결론을 내리죠 가난을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은 해불원 산지를 보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가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수와 갈렙은 우리는 가야 한다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밥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본 환경과 정보는 동일했어요 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을까요? 마음에 있는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선택적 지각을 하는 거예요 TV나 뉴스의 어떤 사건을 평가 어떻게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도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호등은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 이렇게 섞여서 나오지만 미국에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신호등들이 있죠 walk, don't walk, 걸어라, 걷지 말라 이렇게 문자로 나와요 색깔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색약, 색맹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걷지 말라라는 글씨가 나왔는데 뛰어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는 걷지 않았으니까 나는 법규를 유발한 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성경을 가지고도 요즘은 퀴어 신하기를 이라는 이름으로 이 성이데올로기로 성경을 해석해서 주소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런 논리죠 걷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뛰었으니까 괜찮다 뛸 수는 있는 거 아니냐 신호등에 또 하나가 나와야 돼요 don't run 뛰지 말라는 말도 나와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지각이 다 파괴된 것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는 도구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악을 벗어버릴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내 안에 넘치는 악과 더러움이 발견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고 선포하시고 간주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그 넘치는 악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마음의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제 말씀을 수납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왜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왜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왜 입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을 하게 됩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이 사람에 대한 것은 부드럽고 온유함을 뜻하죠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더라 그런데 모세가 화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온유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모세는 불같은 화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40세 때 애국의 관원을 때려 죽였죠 또한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 무상 숭배하는 이들의 돌판을 부숴버리고 그것을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게 했죠 얼마나 화났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불같은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 주변에 있던 그 아론과 그런 주변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때로 저항을 받고 반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5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온유한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때 놀랍게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 마음에까지 받아들여질 때 나타나는 이 삶의 세 번째 열매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란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환란 가운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통로가 되어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겨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을 이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무 도울이 없는, 돕는 이 없는 연약한 지체를 돕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헛된 이념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더러운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이 세력에 대항하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 프로테스탄트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단지 로만 캐톨릭의 종교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와 세력에 대하여 프로테스탄트가 돼야 돼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것은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어떻게 이 말씀 속에 설명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진리는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마음에 심겨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심겨주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이들은 받은 대로 흘러보내는 거죠 선물을 받은 대로 선물을 나누고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나누고 지혜를 받은 대로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환란 가운데 있는 이를 돌보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으로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의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여러 다양한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특히 비전원금을 통하여 환란 가운데 있는 인들을 돕고 또 어려운 사역들을 돕고 의미 있는 사역들을 우리가 할 때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이렇게 참여한 것은 정말 경건의 은혜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참된 경건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아버지를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를 통하여 시험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경건을 이루는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